준기야, 나 오늘 어땠어? 괜찮았어? 잘했어, 잘했어. 안 돼, 너 이렇게 인형 쓰니까 진짜 귀엽다. 갑자기 무슨 소리야. 아니야, 쟤 귀여워서 그래. 나가. 귀여워. 귀여워, 귀여워. 귀여워, 귀여워, 귀여워. 귀여워! 뭐야? 야, 이준기! 야, 안 보여! 야, 하나도 안 보여! 또 어서 갔어, 또 어서 갔어. 바보, 바보. 야, 아무요! 야! 또 어서 갔어, 또 어서 갔어. 야, 정훈아! 야! 정팔아, 미안해. 어? 정팔아, 내가 장난이 좀 쉬워했지, 어? 진짜 됐다니까. 어, 정팔아! 너 괜찮아, 어? 야, 너 발목 삔 거 아니야, 어? 에휴 씨, 발 뒤꿈치도 다 까졌네, 진짜. 너는 그러게 평소에 신지도 않은 구두 신고 그래, 왜? 그냥 신고 싶어서 신었다, 왜? 뭐, 난 구두 신으면 안 되냐? 왜 화를 내고 그래. 내 때 일어나봐. 너 일어날 수 있겠어, 어? 아, 아, 아! 야, 아무래도 안 되겠다. 이리로 와. 야, 업혀. 뭐? 됐거든? 아, 그럼 그걸로 어떻게 가려고 그래. 아, 빨리 업혀. 아휴, 얼른, 아휴. 아, 괜찮다니까. 아휴, 아, 이거 죽냐고 왜 그래. 아휴, 여전히 돌땡이 아주 그냥. 넌 사실 몸무게가 몇 킬로야. 야, 여자한테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실례인 거 몰라? 다시 한 번 말하지 마. 여기 지금 여자가 어딨어, 어디. 야, 나도 여자거든? 넌 내가 진짜 여자로 안 보이냐? 어. 그래, 좋아. 그럼 하나만 물어보자. 만약에 너랑 나랑 무인도에 갇혔어. 그래서 너랑 나랑 둘만 남으면 어떡할래? 뭐야? 얘는 예를 들어도 진짜. 응. 그럼 예쁜 바다 거북이 만나서 아들 거북이, 딸 거북이 하나씩 낳아갖고 오손도손 살아야지. 뭐? 좋아. 그럼 바다 거북이도 다 멸종하고 남은 너랑 나 딱 둘뿐이야. 그러면 어떡할래? 야, 이게 뭐야. 아휴, 아휴, 그러면 그 무인도는 다시 또 무인도가 되겠다, 야. 뭐? 그럼 넌 내가 바다 거북이보다도 여자로 안 보인다 이거야? 그럼 너는 뭐 내가 남자로 보이냐? 너랑 나는 그냥 친구지, 친구. 우식이랑 기본이 같은 친구. 근데 갑자기 그런 거 왜 물어봐? 그냥 물어봤다 왜. 야, 정팔아. 왜 또? 난 니가 내 친구여서 정말 너무너무 좋다. 장난도 치고 같이 연기 연습도 하고 막 힘들 때 의지도 하고. 그러니까 내가 장난치고 야구 하려고도 삐지지 말고 평생 내 옆에서 같이 가자. 알았어, 친구야? 그래. 우리 친구잖아. 친구. 우리 친구. teoriko